밑으로 가야되나 밑으로? 밑으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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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끄게 찍히고이요 하이 오! 온다 온다! 잠깐만! 오씨! 야 어디 어디야? 여기가 저기 오! 가자 가자 오나 이끄게 오! 응 오! 이쪽이에요!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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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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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들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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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요? 네 맞아요 무슨일이셨죠? 맞아 맞아 지금인듯! 가자! 따라오세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쁘다 네 입니다 어! 이쁘게 이쪽으로! 이거래 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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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니야 도망가고 싶다. 돈을 낳으려면 안 될 것 같다. 도망가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여기! 여기! 이쪽입니다. 조심히 가. 위험하니까 뒤로 가. 응. 도망가고 싶다. 물을 믹서 사와. 물을 때리는 겁니까. Theresa, 도망가고 싶다. 아니. 도망가고 싶다. 지금 보기까지. 명절기 예쁜 것 같다. 도망가고 싶다. 네. 왜 그러냐? 기다려. 도망가고 싶다. 아 잘못 눌렀다 아 잘못 갔다 아이 멍청아 어 아 아 아 이 이 알아서 갈 것이지 어디서 덤비고 있냐 이슈 빨라드라이 아 이건 상상이고 다신 안그래야지 잡히면 이렇게 될 수도 없으니까 조금만 좋아 다 왔어 다 왔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발 이 녀석 간방지 새끼들 안되겠네 일로 와봐라 비켜 새끼들 비켜라 안되 이 새끼가 마코토 피해 마코토 피해 안 돼 안 돼 어디 어디 마코 이 새끼가 마코토 아냐 쟤가 땡기면은 체력이 빠지는거야 이 멍청이들아 쟤가 진짜 숙룡청인가 진짜 가자 우와 미친 또 가야돼? 어 다왔다 다왔다 내가 때려서 단게 아니라 얘네들이 땡기면 체력이 빠지는거라고 이 무식한 대가리 진짜 스파클링 기가볼라니까 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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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냐아냐아냐 뭘 드립이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어 지금 아닌듯 빨리 가 빨리 가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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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냐아냐 아냐 아이씨 대 걸렸네 이씨 이루와라 으이씨 나갔다네 걱정만 지켜주겠어 마코토 아니 이씨 헛 헛 헛 헛 안오르라 이씨 헛 뭐 뭐 뭐 여하필 하고 잘난 척 하기는 개새끼야 으이씨 걱정마 걱정마 다왔다 아이가 또 있네 어잉 어잉 저기 낚시하는데 아이가 그래 하긴 얘는 눈이 안보이니까 그래 눈이 안보이니까 아하튼 뭐가 없겠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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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으 으 으 으 으 으 《誠》 手こずらせてくれたな兄さん 誠ちゃん 渡してもらおうか クソ しつこいやっちゃな お前は ここでじっとしてけ え? は、はい 誠ちゃん 先逃がしてもええで 어 마코토 여잔데 눈이 안보여 이 시키 어디 킹스맨 쇼핑몰 같냐? 양복이 다양하네 일루와 이 시키들이 지금 나도 어떻게든 영혼인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가 없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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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괜찮네 다시 채 빨리 다시 채 래 그 여자를 어디서 하려고 했지? 무슨 말이야? 너는 아무것도 모르겠지 그 여자를... 그 여자를... 추측하지 마시고 스폴로 하지 마세요 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되지... 이해해... 어이! 도이구쟁! 그... 아니야 흐흠 재밌네 아주 재밌어 헐 위험한데 뛰면은 오우 하하하 Gladly 쭈 그래 맞지 마라 만났으니 괜찮아 아니야 총 3번 맞았지만 살아있을수도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죽일려고 하면은 마코토를 설명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캐베레에서 일합니다 일하는 이유가 어디 벌을 받고 있는데 지금 짱이 있어 사와짱이라고 와짱이가 너 나한테 50억 줘야 되는데 이거 하지 말고 사람 하나 죽여주면 내가 50억 얻고 그냥 가라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갖고 아 씨발 알았습니다 해서 마코토랑 애가 있는데 마코토가 막 여대생들 막 몸 발기하고 그래갖고 쓰레기인데 죽어도 된다 죽어도 된다 그래갖고 마코토라는 사람을 막 찾아다녀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남자인 줄 알았지 그래서 막 쫓다가 알고보니까 마코토가 이 여자였고 뭐 마코토인 줄 알고 남는 점장은 얘를 약간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총 4발 4발인가 맞아갖고 어 그리고 어떻게 되다가 아무튼 얘 결국은 마코토가 여자였고 얘는 그 주인공 마지막은 얘를 죽여야돼 그래야지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족쇄를 이제 어 풀고 다시 조직으로 들어가는 거지 마코토 마코토 마토고라 했나요? 죄송 거론드피안 야 지금– 으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은 첫번째, 아지아의 가장 큰 관락길 그는 카무로에서 일어난 하나의 주인공 그는 도시마의 여성, 키리우 카즈마는 그와 함께하는 목소를 죽는 아버지와 자랍을 지켜놓고 우리는 자신의 노력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키륭을 해 주게 된 것은 위 cardiovascular 직원들의 목소리를 지켜놓는 동지마들 그에겐 노인베 회사 쿠세 현논괴- 쿠세 대사크 거부의 마지막에 고려한 계획을 정해 보입니다 하지만,巨大的利権을絡む, 카무로町 재개발計画에 그리지 않는, 칼의 하나는 그 단순한 도지에 그리지 않는 그리지들의 시烈한 경쟁에 한 명의男이 키리우에 태츠바느 부동산에 차장, 태츄 그 뒷을 지어버린 키리우의 운명을 큰 변화가 되었다 목소리 안 시켰으나 타바나 부동산 사원? 그렇구나 그렇구나 となると お前の殺しの濡れ着に晴らす件は タチバナ不動産が手へ貸してくれるのか? ああ タチバナはもう方々から情報を集め出してる タチバナ不動産の情報網を使ってな 期待できそうか? 多分な ただ タチバナが掴んだ話や 札の方でももう俺のこと鍵付けてるらしい 空の一粒の死体から 俺の指紋があった おい それじゃお前 すぐ札に手配されちまうんじゃねえか いや それについちゃ タチバナが札に花ぐすり効かせてる 完全に捜査止めるのは無理としても いくらか遅らせることはできるって話だ それでも新犯人を見つけない限りは いずれ殺に追われる 俺が街を自由に動き回るのは ほ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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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なるほど キリュちゃん キリュちゃん 持ってんな 札にも太い米があるってわけだ そうらしいな そうらしいな その件についちゃ とりあえず連中に任せるしかねえか で お前は今何してんだ だから不動産屋の仕事だ は? 空の一粒の持ち主がはっきり見つかるまでの間だけどな もう一息ってとこまで来てるらしいが それまでは不動産屋の普段の仕事を手伝えって言われてんだ 仕方ねえ お前が? 片着の仕事するって? ああ オダっていう立花不動産の幹部が 俺の教育係になってな オダは? あーけが そうするとこのあと キスアルプスって店で待ち合わせてる だが その前に俺のこの服を何とかしなくちゃならなくてよ 服? 極道を丸出しじゃ仕事になんねんだと 真っ当な片着に見える服を仕立ててこいとさ ああ お前 もしかしてそれで俺のことを呼び出したのか? 服についちゃお前に聞くのが一番だ お前なら 真っ当な片着の服見立ててくれるかと思ってな キングスメンショッピングブルガラ 人を見る目があるぜお前 わかった 任せとけ 安心しろ そんなに期待しちゃいない ただ 俺が選ぶよりはいくらがマシだろ お前な それが人に物を頼む態度が カムロチョーで買い物を済ませたい カムロチョー それじゃあんまり選択肢はないな この近くでビジネス用の服売ってる店って言ったら メンズショット 何か 中道通り裏? そんなとこに服売ってる店なんてあったか? 新米のホストがスーツ買いに行くような店だ 高級ブランドなんかは置いてねえが まあ とりあえずの間に合わせにはちょうどいいだろう 贅沢は言わねさ それじゃ行くか 1分に 僕たくさんを済ませて あ あいらせーべ あいらせーべ セイヴー あうほんこ あうほん あちなみに あなたたくさんの ここまでに この動画が楽しかったら 本当に興味になるように 素晴らしい 진짜 원래 막 서브캐스트 하면서 막 내가 뭐 했는데 이거는 이번에 진짜 좀 중반 후반부분부터 약간 스토리가 몰입이 너무 돼갖구 되게 자 자 아 말고지마 되게 재밌게 잘한거 같습니다 나중에 이어서 할게요 아 나중엔 나 나중엔 만나서 파줄게 나중에 만나서 파줄테니까 기다려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 동영상 좋아요 유튜브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